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34회 대비 공인중개사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바로 이제 여러분들 1년 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자, 일단 뭐, 다들 저 처음 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들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법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드리게 될 건데,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 1년간 저랑 같이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지고 합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앞으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물론 지금 이 중에서는 뭐 기존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어차피 수업 자체는 11월달부터 수업은 그냥 아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수업을 해드릴 거니까, 그냥 혹시라도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아, 뭐 이런 쉬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자,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냥 저희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교주라고 생각하세요. 돈 달라고 하거나 뭐 해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교주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의심을 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저도 수업을 지금 뭐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10년 넘게 이 수업을 해오다 보니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잘 하나? 못 하나? 아,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서로 불신이 생겨요. 불신이 생기다 보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도 좀 더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못 믿게 돼요. 그러면 서로가 공부하는 데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진행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릅니다.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뭘 만들 거냐면, 세법의 전문가를 만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학원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를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나가서 여기서 배운 내용을 나가서 써먹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그냥 오로지 뭐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전문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합격을 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표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 나는 이렇게 하니까 세법의 전문가가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다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혹시 어디 밖에 나가서, 나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하면,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러면 너 혹시 세법 배우지?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좀 알겠네? 가끔 그래요. 어, 알아. 뭐든지 물어봐. 제발 모른다고 하세요. 그 새끼 정말 못 가르친다고. 도대체 나는 그 시간에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모른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크게 별 차이는 없겠지만, 특히 세법은 되게 민감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총 6과목 중에서, 돈하고 제일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본전. 까딱 잘못 말하면 무조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더 치느냐 안 치느냐,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실제 내 수중에서 나가는 돈 자체의 크기가 너무 크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고스톱도 처음에 치던 사람은 못 모르고 치지만,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배운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고스톱 치다 보면은요. 뭔가 알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이길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지,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이곳에 오셔야 돼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오직 뭐가 목적이냐, 시험의 목적이다, 실무가 목적이 아니라.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 자체가 답을 찾는데 필요한 거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세법이라는 게 하다 보면 되게 개정이 되게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총 6과목 중에서 가장 개정이 많이 되는 과목이 세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보통 한 6번은 개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몇 번이 개정이 될지는 몰라요. 올해 같은 경우는 8번인가 개정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거의 달달이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어디 기사에서 나오고 이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요. 선생님 이게 혹시 시험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내용은 이런다는데 왜 아직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국회를 통과를 해야 시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국회를 통과하기까지가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기사가 떠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그렇게 될 것처럼 기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사장되는 것들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뀌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확실하게 정해져서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고 그게 나와서 시행 시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보는 날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건지 그 이전에 시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시험 문제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그냥 개정이 안 된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잘 따라오시고 개정이 된 내용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학원과 우리 메가랜드와 이 학원 그리고 저희들을 믿고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마음껏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나요? 그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학원에서 유리할까요? 합격하는 게 유리할까요?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게 유리할까요? 합격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래요. 합격하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떨어지면 또 오겠지. 또 오면 돈 벌지 않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광고판이에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시켜서 내보내야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곳에 가서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곳에 가서 공부를 해. 그게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무조건 합격을 시키는 게 저희들이 목표예요. 저희들의.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처음 해보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정말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학원에 문의를 하세요. 제일 전문가가 학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동안의 그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다 상담을 했고 경험을 했고 그러한 노하우들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느냐가 방향이 다 잡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문의를 하시고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셨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냥 우리 간단하게 세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34회에 공인중개사 대비 지금 커리큘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가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오전반은 지금 정규반입니다. 정규반들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일단 11월달 12월달은 개념 완성반으로 해서 두 달 코스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지금 이 세법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가 있지만 이 세법이라는 과목이 범위 자체가 대학교에서 2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1년 안에 해결을 해서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능은 해요. 정말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사기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야매로 수업을 해야 돼요. 방법이.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두 달 코스씩 쭉 이론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에 한 번 가고 1월달 2월달에 한 번 가고 3월달 4월달에 같은 내용이 세 번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이번 11월달 12월달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러면 1월 2월달은 이제 중학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고 3월달 4월달은 고등학교 수준이다. 근데 차이가 이게 쭉쭉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해서 살짝살짝만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총 세 번을 걸쳐서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4월달까지 딱 수업을 끝나고 나면 점수가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예상 점수 자 이론을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들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40점, 20점, 50점 제일 높은 게 지금 50점 나왔어요. 그 이상은 없습니까? 맞아요.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다섯 번을 하든 점수는 거의 이 바닥에서 바등바등 거립니다. 진짜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 이론 과정을 지금 들어가죠. 이론을 죽어라고 해봤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하고 이론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책으로 싸움하는 걸 배운 사람하고 실제 골목에서 쳐맞고 싸움 배운 사람하고 둘이 붙여넣으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요. 실전에서 그냥 골목에서 배우지도 않지만 쳐맞고 그냥 때리면서 하는 사람이 이겨요. 왜? 어디를 때려야 아픈 줄 알거든요. 자기가 맞아보니까. 책으로 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점수는 언제부터 나오느냐? 문제 풀이 과정부터 나와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었던 내용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그게 하나씩 하나씩 조각들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는 능력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급등한 거예요. 성적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기출문제 풀고 예상문제 풀고 이 정도까지 쭉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까지나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합격 점수는 몇 점? 60점이에요. 아직은 절대평가니까 나중에 상태평가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60점입니다. 그 점수까지는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극도 답보 상태예요. 여기서 조금씩 끌어올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아, 나는 정말 거의 반년, 거의 1년을 다 써서 공부를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게끔 문제를 낼 거예요. 모의고사도.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실력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업을 해오면서 쭉 패턴들을 보면 정말 안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때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다들 환하게 웃어요. 그러다가 또 되게 어두워져요. 왜? 점수가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아마 토익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토익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800점 때까지는 잘 올립니다. 그런데 800점에서 810점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0점 딱 올리는 순간 900점까지 그냥 가요. 그런데 900점에서 910점 올리기가 하늘에 별 따기예요. 그 다음부터 쭉쭉 올라가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서 못 버티면 인식 공부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한 박자씩 쉬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아, 나는 공부가 안 되나? 나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잘했었는데 아니, 여기서 학교 다닐 때 반장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해봤어요. 반장을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 뭔가 다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나 공부를 정말 잘했었어. 나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그래도 전교에서 몇 동 안에 들었었어. 뭐 주변에서 나 공부 정말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부터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100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70점이에요. 60점만 바라보시면 되는데 아슬아슬하니까 10점은 벌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는 항상 몇 점을 잡으셔야 되느냐 하면 딱 70점만 잡으세요.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는 있는데 이걸 맞으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걸 포기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 예전에 농담식으로 진짜 그랬어요. 없는 애인 만들지 말고 있는 애인 버리시고요. 이 공부 시험 볼 때까지는. 그리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냥 가족.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가족은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 아셨나요? 그래야 이 시험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전에 수업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장기 레이스를 갈 겁니다.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스타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느릿하게 가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중간에 점수 끌어올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멘붕이 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다가 올라가는 사람은 오히려 힘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결국엔 모든 결과는 시험 때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아셨나요? 이때까지 자신을 믿고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할 거면 일찍 포기하셔야 돼요.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1년을 지금부터 허비할 겁니다. 그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한테 절대 낭비가 되는 시간이 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학교는 시간에 배울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거 아시죠? 기회비용. 그 기회비용만 보다 더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건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물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3, 4월까지는 크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3, 4월까지는 그냥 이론 과정이다. 모의고사를 분명히 볼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단지 내가 이 문제에서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왜 틀렸을까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어디를 놓치고 갔을 것인가. 그것만.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5, 6월이 끝나야 됩니다. 기출문제 과정이 한 번 반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올해 우리 세법시험 문제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총 지금 33번의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공인주기회사 전체 시험 문제 중에. 그렇죠. 15일 때죠. 유일하게 추가 시험을 받던 때가 15일 때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1년에 두 번 시험 봤어요. 공인중개사로. 왜냐하면 정규 시험 때 합격률이 보통 우리가 보통 합격률이 평균적으로 되게 웃긴 게 올해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올해 시험 정말 쉬워요. 그래도 합격률 약 한 20%. 전체 시험 인원 중에. 정말 어려워요? 20%. 안 변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15일 때가 5%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데모가 일어나서 어쩔 수 한 번 더 시험을 봤어요. 세법 난이도만 보면 15일 때 문제예요. 이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고. 이게 예전에는 거의 단답형 문제였거든요. 단답형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력고사식 문제였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바뀌면서 30회가 넘어가면서부터 수능 형식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형식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 중심 문제예요. 내가 전체적인 구성 자체. 세금의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좀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 아셨나요? 그런데 세법의 범위가 이만큼인데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이드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출 문제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다 기출 문제에서 다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는 계속 출제는 될 겁니다.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된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변형 없이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께서 5, 6월 달에 기출 문제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이때는 우리 기출 문제만 할 거니까 기출 문제가 끝나고 나면 시험 보는 그날까지 기출 문제 계속 보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중간중간에 예상 문제 풀이 또 이론 청정리 마무리 특강 그거는 계속 따라오시되 기출 문제는 시간 날 때마다 지겹도록 보셔야 돼요. 와 나 이거 너무 지겨워.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 장담컨대 합격 점수 무조건 나옵니다. 제 이름을 골고 말씀드릴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들어가려면 이 과정이 선행이 안 되면 이 과정 절대 못 따라와요. 그리고 이 과정을 딱 듣고 나면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 이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상관없어요. 아셨나요? 내가 책으로 연애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나서 연애를 해야 돼요? 관심 없어요 연애는? 연애하지 마라 그랬지? 하지 마세요. 내가 책으로 싸우는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나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알고 가서 쳐맞고 모아야 하면 돼요. 맞으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요. 저는 아직 이론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문제 풀이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오산입니다. 몰라도 좋아요. 일단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그때부터 점수는 이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부터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 유지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 점수를 유지하는 과정 여기서 더 끌어올리는 과정이 아니고 끌어올리면 더 좋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점수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 점수만 맞추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는 이유 다른 건 없어요. 무조건 뭐 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공인 중에서 시험을 보기 위한 거지 나가서 전문가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저한테 와서 가끔 물어보세요. 실은요. 제가요. 저희 옆집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시는 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뭘 물어봐요.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이 공부하는 기간 중에는 절대 남의 거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물어보신 분들 대부분은 다 아시는 분이 이러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 거예요. 아시는 분은 무슨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셔도 제가 쉽게 대답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안 되는 걸 되게끔 물어봐요. 그건 세무사한테 가셔야죠. 아셨어요? 안 되는 걸 되게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불법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 안에서 끝내세요. 어디 가서 분명히 뭐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 질문 가져오지 마시고. 공부만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면 세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얻어가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세라는 말이 있죠. 절세가 뭔지 아세요? 그럼 탈세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학교론 시험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절세랑 탈세랑 차이점. 많이 들어보셨죠? 절세가 뭐고 탈세가 뭘까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게 절세.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게 탈세. 그런데 대부분 질문하신 분들은 다 탈세를 원해요. 왜? 절세 가지고는 별로 많이 못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세는 당장 뭘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절세는. 탈세는 당장 뭘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과치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배우시면서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응용을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탈세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시고 일단은 뭐가 목적이다. 시험 보는 게 목적이다. 그건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세금은 이 세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회계사나 세무사나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시험범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잘 아실 겁니다. 1차 과목, 2차 과목, 3과목인데 실제로는 4과목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4과목인데 우리가 공시세법이 한 과목으로 묶여서 보는 거죠. 공시세법이 그래서 1교시 때 1차 민법학교론 시험을 보고 2교시 때 공법, 중개사법 한번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3교시 때 공시세법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40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공시세법만 묶어서 40문제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공시가 24문제고 세법이 16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비중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게 뭐예요? 세법이죠? 열심히 할 필요 있다 없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목적이라고요? 그렇죠?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죠? 전략을 세우셔야죠. 전략을. 지금 이 안에는 2차만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어차피 한번 공부를 해봤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아실 거예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 2차 지금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차는 1차가 안 되면 2차는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1차 먼저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당연히 1차를 먼저 하셔야 돼요. 1차를 최소한 3월달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3월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된다. 시간적 여력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부분 중에서 최소한 60%는 1차에 투자를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1차가 안 되면 불안해서 2차가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1차가 계속 어느 정도 점수가 유지가 되고 나와줘야 2차를 할 때 마음이 편하게 들어가는데 1차가 계속 20점대, 30점대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2차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에 일단 집중을 하세요. 이번 11월, 12월달은. 아시겠나요? 그래서 1차를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는 손을 놓게 되면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절대 빠지지 마시고 그날 배운 것은 그날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그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쭉 따라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세법이 가장 비중이 낮다 보니 이게 꼭 계륵 같은 과목이에요.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분명히 나중에 얘가 발목 잡을 거예요. 세법은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몇 점? 60점이죠? 그러면 40분 한 걸 기준으로 해서 60점을 맞으려면 몇 개를 맞아야 돼요? 24개죠? 4, 6, 24니까 24개를 맞아야 되죠? 여기만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공시 다 맞고 세법 다 틀려도 합격하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공시 다 맞고 세법 다 틀려도 합격하죠? 여러분들 세법 다 틀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다 맞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래 어차피 공시를 많이 맞아주면 세법은 조금 덜 맞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시 24개를 목표로 잡으시라고요. 목표를 잡을 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시를 24개를 다 못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점수를 어디서 채우면 돼요? 그렇죠. 세법에서 채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시라고요. 그러면 일단 꽈락은 면해야 되니까 꽈락이 몇 점이에요? 40점이죠. 그러면 4, 46이니까 16개 이상은 맞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셨을 때 총 120문제입니다. 120문제입니다. 120문제 중에서 60점이면 120문제 중에서 60점이면 72문제죠. 아닌가요? 총 72개 맞으면 되죠? 꽈락 없이. 그러면 그 72개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내가 여기서 24개, 여기서 24개, 여기서 24개 이렇게 가도 되고 목표를 세울 때 아니야. 나는 여기서 20개 그러면 여기서 4개 빠졌으니까 4개를 여기서 채울래 그러면 여기서 28개 그러면 여기서 24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전략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들하고 4대가 맞는 게 생겨요. 어? 이건 나하고 정말 잘 맞는 과목인데? 또 그 과목 내에서도 이 파트는 정말 나랑 잘 맞아. 그런데 이 파트는 백날에 맞춰 안 맞아. 나랑 4대가 안 맞는 것을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발 넘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맞았나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찍어서 안 넘어가면 넘기지 마세요. 피해가세요. 그 하나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떨어지진 않아요. 대신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공인주계사 시험은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겠죠. 하다 보면. 나는 숫자에 되게 밝아요. 그러면 숫자 쪽이 되게 쉬워요. 그런데 글자 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숫자 쪽으로 집중하시라고요. 나는 글자가 강해. 숫자는 정말 잼병이야. 못하겠어. 숫자 쪽 버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잡아주고 못하는 부분은 하다 보면 그냥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을 깨치듯이 깨우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씩 잡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꼭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잘하니까 제껴두고 못하는 것을 좀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하다 보면 나랑 사주가 맞는 게 있어요. 제발 그걸 잘하시라는 거지 안 맞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잘 맞는 옷을 좀 더 예쁘게 좀 더 잘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3월 정도 되면 1, 2월까지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 내가 좀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수업은 빠지시면 안 돼요. 모르는 것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우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세법은 총 16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1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조세 총론이라고 해서 세법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요? 그렇죠. 알파벳부터 배우죠? 맞아요. 세법을 배울 때도 알파벳부터 배워야 돼요. 그게 총론이에요. 아, 세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세로 들어갑니다. 본세금으로 들어가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인 소득세 기타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쭉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6문제씩 출제가 되죠. 통합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총론 쪽은 평균 두 문제씩 나와요. 총론 쪽은.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문항수가 좀 줄어들긴 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원래 세 문제씩 나왔어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보통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나 종합부, 재산세도 보통 세 문제씩 출제가 되고 종부세는 보통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수가 좀 늘어납니다. 여기서 2.5개다, 2.5개다 이 말은 서로 혼합한 문제예요. 비교 문제.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을 주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물어본다거나 하나의 상황을 주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동시에 물어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자주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보통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록세가 세 문제 그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 보통 4문제 그다음에 소득세 문제가 보통 6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7문제 나왔어요. 소득세 문제가 그래서 여기가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여기도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가 6문제 나오고 여기가 보통 2문제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왔으니까 문제가 이게 왜 세법이 16문제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세법 40문제였어요. 40문제였다가 20문제로 줄어들었다가 16문제까지 줄어든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세법을 잘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그렇죠. 누군가의 밥줄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 밥줄이 끊어진 그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압력을 넣었어요.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세법을 없애라. 그 사람들이 워낙에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전문으로 하신 분들의 출신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서 원래 이걸 없애고 뭘로 넣으려고 했냐면 국가고시는 시험 과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몇 과목 이상 해라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세법을 빼고 뭘 넣을까? 토익을 넣으라고 했어요. 영어. 그때 쌍력 엄청 얻어먹었어요. 미친 거 아니냐? 아무리 국제화 시대라고 하지만 무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무슨 토익이냐? 그래서 실제 토익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표를 가져와라. 이런 안까지 나왔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줄이자. 그래서 배우는 범위를 줄여라 그래서 이걸 줄여준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범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문항수만 줄어든 거예요. 문항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단점이 되느냐 하면 이만큼의 분량을 공부를 하는데 이만큼에서 40문제가 나오는 거하고 이만큼에서 16문제가 나오는 거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돌아버립니다. 왜? 이만큼에서 40문제 나오면 찍어줘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16문제로 딱 줄어드는 순간 그 한 문제씩 나왔던 게 한 지문이에요. 한 지문. 어차피 공부는 똑같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항수가 적어드니까 효과가 적은 거죠. 이래서 저희들이 수업을 할 때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세법은 16개를 다 맞출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다. 합격을 하려면 몇 점만 맞으면 된다? 60점이다. 아셨죠? 그러면 16문제 중에서 60점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9.6개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무조건 10개를 목표로 합니다. 몇 개? 10개 아시겠나요? 세법의 목표는 10개입니다. 10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플러스 알파는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16개짜리 수업은 못해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16개짜리 수업을 해드리려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몇 개? 10개? 앞으로 수업은 무조건 10개짜리. 그러면 이 중에서 당연히 어디 부분은 열심히 하셔야 될까요? 세법 내에서도. 그렇죠. 소득세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세법을 공부할 시간적 여력이 되신다면 소득세부터 하세요. 일단 11월 12일은 무조건 수업 듣고 전반적으로. 아시겠나요? 그리고 나서 취득세든지 재산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취득세 쪽이 3문제, 등록면허세가 1문제, 재산세 쪽이 약 3문제, 종부세 쪽이 보통 1문제, 물론 2문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법 6개를 하고 취득세 3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풀어서 맞췄다. 그러면 9개 맞죠? 예를 들어서 나머지 7개 남았죠? 한 번으로 쭉 찍으면 하나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하나는 무조건 맞게. 한 번으로 찍어야 돼요. 하나는 맞겠죠? 맞으면 10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할 필요 없이 딱 두 파트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왜? 불안하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단 얘랑 얘랑 얘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소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건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안 되면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돼야 등록면허세하고 종부세가 연결이 돼요. 이걸 완벽하게 잡아놓으시면 이건 쉬워지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데 소득세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어렵고. 그러니까 소득세 쪽을 한 번 쭉 정리를 한 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총론 부분은 범위가 소득세보다 더 넓어요. 그런데 딱 두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건 거의 복불복이에요. 총론 쪽은.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도저히 못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찍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총론을 수업으로 해드리긴 하겠지만 총론은 그래 거의 복불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론 쪽은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11월, 12월 달은 총론을 일단 시작 단계니까 총론을 알아야 되니까 총론을 2주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드릴 거고 계획표를 보면은 그다음에 취득세 한 주, 재산세 한 주. 이번 11월, 12월 달은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안 해드립니다. 아예 손도 안 댈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나 재산세도 간략하게만 정리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말이 돼야 전반적인 계정 내용이 나와요. 그 전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계정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소득세도 기본 개념만 가지고 3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총 7주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계획표가 다 7주로 지금 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 11월, 12월 달만 여러분들하고 거의 대화하는 식으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쭉 수업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해드리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돼요. 아셨나요? 모르니까.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신 1월 달부터는 거의 질문을 안 받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냐하면 1월부터는 이제 빠릿하게 나가야 돼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주입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갈 건데 물론 주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는데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부분은 계속 주입을 해야 돼요. 양이 확 늘어날 거니까 일단 11월, 12월 달 좀 편하게 수업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께서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씩은 더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올해 나왔던 문제 올해 33회 때 문제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계산 문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원래 세 법은 계산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두 번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임대 문제에서 계산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올해 처음으로 나왔어요. 다른 문제는 다 한 번씩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제들이 올해 나온 게 징수와 황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두 문제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문제들이 쉬운 문제냐 그것도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총론 문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23회 때 나왔고 30회 때 나왔던 게 이번에 나왔고 그다음에 24회 때 나왔던 게 이번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올해 나왔던 게 내년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얘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나올 거냐 예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요. 펌도 너무 길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재작년에 나왔었던 게 한 해 쉬고 그다음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패턴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블라인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보시긴 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공부 분량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몇 문제 나오느냐고? 네, 한 문제예요. 올해만 지금 두 문제 나왔고 내년에 지금 두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문제가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세법은 계산 문제 무조건 찍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상대 평가면 무조건 풀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 평가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계산 문제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게 굳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대신 공부할 때는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계산 문제를 내면 오히려 쉬운데 계산 문제를 글자로 내니까 어려워요. 글자로 내니까. 근데 그 글자 흐름을 이해를 하시려면 계산 문제를 풀 줄 알면 훨씬 더 휴소라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할 것이고 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자료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잘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나요? 그거 말고는 제가 해드릴 말은 없고 그냥 여기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좋은 말들 몇 개 적어봤어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믿고 무조건 따라가자.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갑니다.